매운 거 있거든 저희가 이제 버티고 채널을 하는데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전에 입술을 안에서 하긴 한 개 앞에 먹는 걸 잘 못했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태어나는 꿈은 해야된단 말이야 여기 누가 와서 배수는 없겠잖아 응 3. 2. 3. 3. 4. 7. 3. 4. 5. 5. 7. 7. 8. 11. 7. 20.000 아시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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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고하셨어 맛있어? 맛있어? 맛있어 참기름과 치즈가 빠지않아진 간장 치즈와 치즈가 도착했어요 이날 아침에 일주일에 왔어요 호박 저녁에 집에서 집중한 몸을 함께하는 목소리라 쭈구구구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